우리가 미누 운동하는 데래요. 나는 지금 언니 차 오픈해서 다니고 있고요. 지호학교 앞을 잠깐 다시 돌아봐. 한 학년에 오리 끄면 돼. 한 학년에 오리 끄면 돼. 한 학년에 오리 끄면 돼. 한 학년이 오리 끄면 돼. 얘들아 오리 끈 one. 보결막에 모아지 Zum Behind 지효 학교예요. 지효 학교의 주차장. 지효가 지금 가서 고등학교예요. 지효 학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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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. 지효 학교.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